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학 전문가 오지원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대비를 위한 지구과학원 연간 커리큘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에 앞서서 2025학년도 수능을 치르신 우리 오지패밀러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2025학년도 수능대비를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문제, 많은 설명, 정말 빡빡한 내용과 구성들로 여러분들을 사실 괴롭혔다면 괴롭혔는데요. 사실 그렇게 좀 빡빡하게 공부했던 게 막상 딱 뚜껑을 열고 결과를 보니까 어때? 그게 맞는 방향이었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잠깐 2025학년도 수능 지구과학원 이야기 잠깐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2025학년도는 여러 가지 상황이 지구과학원이 어렵게 출제될 것이다라는 걸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충분히 예견이 되었기에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도 만만치 않게 출제가 되었으나 그보다 조금 더 한 걸음, 두 걸음 정도 앞서 나간 수준의 공부를 하는 게 수능 대비에 있어서는 좀 더 안정감을 줄 수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 후반부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문제 그리고 그 나름의 어떤 압박감과 어려움과 힘듦 그런 것들로 이제 여러분들이 꽤나 많은 고생들을 후반부에 하셨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나름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026학년도 수능 대비 커리큘럼에서도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대충해서 남들보다 조금 노력을 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 갖지 말고요. 더 많은 시간 투자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노력을 해서 더 좋은 성과를 이뤄내겠다. 이런 일념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충대충 하겠다.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2026학년도 수능 대비 강좌를 이끌어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좋아요. 그리고 뭐 매년 드리는 인사말씀 우리 오직 패밀리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앞으로도 끊임없는 응원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만하지 않고요.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고 2026학년도 수능 대비 오직 커리큘럼 자,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규 커리큘럼과 모의고사 커리큘럼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정규 커리큘럼에서는 첫 번째 스텝 스텝 0으로 저희들은 명명했어요. 오즈인문 2024년 11월에 이미 개강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 촬영 시점에서 이미 개강이 되어 있고 계획은 11월이 가기 전에 저거 다 완강할 예정이에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총 12강으로 이제 길지 않은 짤막한 강좌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단 한 번도 완강의 기쁨을 누려보지 못한 분들이 계셨다면 우즈인문강의를 통해서 짜릿한 완강의 기쁨, 성취감을 느껴보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자, 일단 지구과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수능 지구과학을 본격적으로 이제 발을 담그고 도전해보실 분들 예를 들면 스텝 0에 해당하는 인문강좌부터 따라오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좋아.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 대비를 하시면서 지구과학원에 공부를 할 때 전혀 어려운 게 없었어. 너무 재밌고 너무나 그냥 내용이 쏙쏙 들어오고 문제도 잘 풀리고 실제 성적도 충분히 잘 받았다라고 한다면 인문강좌 넘어가셔도 일단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전에 수능을 치렀는데 2025학년도 수능을 치르고 지구과학원을 열심히 공부한 전력이 있는데 물론 저랑 같이 공부를 안 했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분들이라면 즉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에 대한 이질감, 낯설음이 없는 상태라면 인문강좌는 넘어가셔도 됩니다. 오케이? 제가 그 말씀드릴게요. 단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 강좌 소개 페이지에 보시면 셀프 체크리스트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인문강좌 수강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만한 몇몇 질문 항목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신 다음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고 이해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스킵하셔도 되고 개중에 몇몇 모르는 내용들만 찾아서 공부하신 다음에 본격적인 스텝 1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셀프 체크리스트에서 꽤나 많은 부분에 빈틈이 있으신 분들이면 인문편부터 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서 인문강의를 안 들어도 되는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은 들으셔야 돼요. 어? 어? 자. 어우 두 개가 나왔네. 스텝 1, 2. 이제 매직 개념, 매직 기출분석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는데 이거를 뛰어넘고 갔어. 뛰어넘고 갔는데 아 지구과학을 공부하는데 아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어 왜 이렇게 개념은 대충 듣고 알겠는데 문제를 풀었더니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개념 적용이 안 되고 아 답은 이거라고 하는데 본인이 볼 때는 이건지 저건지 좀 애매하고 모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 계시죠? 오케이? 그런 분들이면 인문강의 듣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어요? 어? 여러분들 지구과학을 공부할 때 이제 이 과목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태 또는 부족한 상태에서 지구과학을 공부하면 어느 정도 낯설음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처음에 이 지구과학의 낯설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저 인문강의 들었냐 안 들었냐 그걸로 결정돼요. 아시겠죠? 단연간에 걸친 많은 실질적인 어떤 실험 과정을 통해서 인문편에선 지구과학을 공부할 때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배경 지식 그리고 과목의 특성 학습 방법 요령 등등 많은 것들을 그 안에 집약적으로 함축해놨기 때문에 인문강좌를 듣고 본격적인 스텝 1을 들어가신 걸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에서 설명드린 내용 개념편에서 전혀 설명을 안 드리진 않아 근데 빠르게 넘어가요. 근데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면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 들지 여러분들 공부는요 원래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이 100이라면 여러분들은 빵에서부터 100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쌓여진 수많은 지식과 배경 지식들을 토대로 거기에 조금씩 조금씩 내용들을 추가하는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알고 있는 내용도 다시 한번 듣고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더 내용을 추가하면서 내용을 연결시키고 완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학습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어떤 배경 지식을 점검하는 차원에서라도 인문강좌는 꼭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게다가 아직 저와 호흡을 맞춰보지 않은 분들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저의 스타일이나 등등 이제 인문강좌를 통해서 한번 한번 맞춰보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인문부터 시작하는 걸 권장드리고 12월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스텝1 스텝2 오즈 매직 개념 매직 기출분석 이 진행이 됩니다. 자 개념 강좌 기출분석 강좌 각각이 같이 업로드가 돼요. 서로 다른 강좌인데 업로드 일정에 맞춰서 착착착착 업로드가 진행됩니다. 자 개념 강좌 스텝1 부터는요 저희들은 매년 업로드 강의가 업로드 되는 요일을 정해놓고 그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각에 시각에 적정 수준의 강좌가 강의가 업로드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념 강좌가 어느 정도 중단원 대단원 수준으로 올라가면 그에 걸맞는 수준으로 기출분석 강좌도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는 이걸 다 듣고 이걸 다 듣는 게 아니라 같이 병행하시면서 따라오시는 거예요. 오케이? 학습 속도 그리고 학습량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강의가 업로드 되는 속도에 맞춰서 이 악물고 학습 일정을 따라오시는 걸 적극 권장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마음먹고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어? 강의가 이제 올라오고 있어. 그러면 따라가면 돼. 근데 공부를 딱 시작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이미 강의가 꽤나 많이 업로드가 됐어. 어. 그러면 이제 OT 개념 강좌 기출분석 강좌 OT를 보시면 매주 무슨 요일 무슨 요일에 몇 강씩 업로드가 된다는 일정이 있어요. 그 속에 맞춰서 학습 일정을 세워서 따라오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물론 이제 다른 과목의 학습과 여러가지 어떤 시간 안대에 있어서 조금 이제 일정을 좀 변경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학습 일정에 맞춰서 속도를 좀 조율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스텝 1, 스텝 2로 구분되는데 스텝 1과 스텝 2에 대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스텝 1은 지구과학 1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보편적인 개념 학습을 공부하기 위한 학습 단계에요. 알겠지? 많이 어렵거나 중간에 막 머리를 쥐어짜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담겨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목 특성상 폭넓은 다양한 많은 내용들을 섭렵하고 가져가야 돼요. 오케이? 그걸 스텝 1에서 진행을 하고 스텝 2는 과거 기출문제 출제됐었던 기출문제를 볼 때 조금 고난도로 출제된 정답률이 낮은 기출문제들을 풀 때 알아야 할 개념 적용되는 개념 원리 사고 과정의 흐름과 순서 때로는 계산 등등 자료에서 이런 분들의 조금 고난도로 출제됐었던 기출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 학습을 따로 모아서 스텝 2로 구성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념 강좌도 스텝 1, 2 그에 걸맞게 기출분석도 같은 유형으로 스텝 1, 2 구분을 해서 해두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음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대비할 때 2026학년도 수능 지구과학원 어 여러분들의 목표가 1등급이든 만점이든 또는 뭐 2등급이나 3등급을 목표로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어떤 등급을 목표로 하든 여기까지는 무조건 끝내주셔야 해요. 알겠지? 지구과학을 공부해서 수능을 치른다고 했을 때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기까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과거에 출제됐었던 모든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은 여기까지의 공부로 끝날 수 있어요. 모든 기출 사례에 대한 완벽한 풀이 개념 적용 까지를 여기서 공부하는 거니까. 오케이? 음 그리고 이제 저걸 한 번 공부했다라고 그만큼이 되냐? 그건 아니지. 반복을 하셔야 돼요. 분량이 꽤 돼. 여기 강수도 보면 적지 않죠. 음 처음 들으면 와 저거 언제 다 들어? 어? 언제 다 듣지? 다른 것도 할 거 많고 바쁜데 저거 언제 다 해?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음 그거를 언제 다 해? 이런 생각으로 다 못 끝내는 분들이 계시겠죠? 어? 그래서 저걸 잘 다 끝내버리잖아? 그리고 2회독 3회독 훨씬 쉬워지고요. 그 다음 단계 학습은 개념 강조랑 기출분석 강조를 완강했다라는 그 성취감만으로 다음은 그냥 관성으로 그냥 쭉 나갈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저거를 다 마무리해서 끝냈다라는 것만으로 사실상 꽤나 응시진단 내에서 높은 위치에 여러분들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한의 목표는 여기까지 잡아주시고 그래서 개념 학습과 기출분석 스텝 1,2까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하고 반복 연습과 훈련을 하신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2026학년도 수능 문제를 풀고 점수를 받고 등급이 이렇게 나올 때 진짜 못해도 3등급까지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한 번만 듣고 아무것도 안 해서 될 수 있다가 아니고 그치? 봐봐 교육과정의 모든 내용 공부했고 과거에 출제됐었던 기출 사례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돼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조금 더 어렵거나 응용되거나 변형되는 낯선 상황에 대한 문제가 출제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결 능력을 갖추게 되고 그치? 사실 그에 대해서 조금 미진해서 대처가 안됐다 하더라도 3등급까지 확보하는 데는 스텝 2까지가 전혀 무리가 되진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물론 추후에 설명드릴 모의고사 컨텐츠를 활용한 연습과 훈련이 좀 더 요구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 수능 대비에 있어서 가장 1차적인 학습 목표는 여기까지를 잡아두는 걸 목표로 하시는 게 맞아요. 알겠지?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거 분량 많다 어쩌다 이거 징징대는 거 아니야 어? 지금 출제되는 문제 수준 공부해야 할 분량 교육과정 내용 등을 토대로 본다면 진짜 처음부터 밀도 있게 내용을 꽉꽉 채워나가면서 빈틈없는 학습을 여러분들에게 시킨다라고 했을 때 진짜 줄이고 줄었을 때 저 정도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무슨 일인지? 또 알다시피 저희 컨셉이 또 밥상을 아주 진수성찬을 잘 차려드리잖아요. 영양소 골고루 밥상만 차려드립니까? 음식을 입에 넣어드리기도 하죠. 그치? 골고루 근데 음식을 또 먹여드리는데 씹어서 삼킨 다음에 소화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건 제가 대신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맞지? 때로는 소화가 잘 되라고 다양한 음식들을 믹서에 갈아서 잘게 이렇게 쪼갠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도 합니다. 떠먹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만큼의 학습은 일단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충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들이대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어, 그래. 한번 도전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제까지 끝낼 거냐면 2025년 2월 이 가기 전에 완강을 할 거예요. 3월달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내년 그러니까 이거 지금 촬영 시점이 2024년 1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에 새학기 3월달에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스텝 2까지는 완강이 됩니다. 오케이? 어, 일정 빡빡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잘 따라오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스텝 2.5 음, 점 5 어, 요건 무엇이냐? 매직 스피드 개념. 자, 개념 공부 한 번에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복습 필요하죠. 그래서 빠르게 복습하기 위한 강좌가 매직 스피드 개념. 그래서 분량을 보시면 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쵸? 어, 되게 취약한 거지. 그러면 어, 개념도 그냥 저렇게 짧게 하면 안 됩니까? 얘기했잖아요. 어? 진짜 어느 정도 꽤나 많은 지식이 갖춰져 있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가면 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니까? 어, 그리고 예를 줄여버리면 나중에 정말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생기는 그런 예시의 상황은 제가 이따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빠른 개념학 완성 그리고 개념 복습을 위한 어떤 목적으로 스피드 개념 강좌를 3월 달에 개강을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스피드 개념은 이제 이런 분들이면 매직 개념 대신 스피드 개념을 선택해서 들으셔도 돼요. 어떤 분들이냐? 아, 진짜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구과학 공부했는데 모든 과목 중에 지구과학이 너무 재밌어. 너무 즐거웠어. 그리고 점수도 너무 잘 나왔어. 어, 오케이? 지구과학에 대한 어떤 이질감이 전혀 없어. 너무 즐거워. 그러면 꽤나 많은 공부가 되어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피드 개념을 바로 가져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5학년도 수능 대비를 한 그런 유 경험자분들 수능을 치렀던 분들 중에서 아휴, 그래도 제가 지구과학은 진짜 어, 충분히 점수를 받았습니다. 단지 다른 목표가 생겼고 어, 다른 뜻이 있어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라고 하신다면 스피드 개념 강좌를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괜찮아? 어, 사실 그런 분들이 하면 앞서기 했듯이 입문강의 건너뛰어도 되는 거고 근데 선생님 이거 3월이면 저 이거 언제 기다립니까? 이거 빨리 지금 어? 12월 1월부터 바로바로 공부 시작하고 싶은데 3월이면 좀 어떡하죠? 어떡하기는 2026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스피드 개념이잖아요. 2025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스피드 개념 강좌 는 이미 다 완강돼서 업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미 완강되어 있는 2025학년도 수능 대비 강좌로 먼저 완강을 끝내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알겠지? 어, 저기 그러면 새로운 기출문제는 여기 좀 안 담겨있고 약간 좀 문제 구성이나 이런 거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 다르긴 해도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정말 필요하다 싶은 얘기는 2025학년도 강좌에도 충분히 다 담아두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맞지? 그래서 저 개강 시점을 기다리기가 조금 좀 너무 학습 시기 출발이 좀 늦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이미 완강되어 있는 2025학년도 강좌로 공부를 먼저 시작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매직 개념이나 기출도 마찬가지예요. 아, 선생님 저는 업로드 속도 저는 진짜 저거 못 기다려요. 어, 순막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 완강되어 있는 거 바로 들으세요. 알겠지? 어? 저는 2024년이 끝나기 전에 개념 기출 1회도 끝날 거예요. 그러면 2025학년도 수능 대비 강좌 먼저 들으시라고. 오케이? 어,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스텝 3가 들어갑니다. 유형별 자료 분석 유형별 자료 분석 어, 스텝 3 자, 이제 컨셉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한데 스텝 1, 2까지가 스텝 2까지가 과거 기출문제를 풀 때 알아야 할 개념들을 다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스텝 3는 뭐냐 그 다음 단계에 대한 학습이에요. 아직 출제되지 않았었던 내용들 출제되지 않았던 원리나 출제되지 않았던 계산 상황들이나 좀 복잡한 형태의 자료들 낯선 자료들을 여기에 담아두어서 물론 스텝 2에 대한 어떤 복습도 여기서 진행을 하지 안 하진 않죠. 그래서 스텝 2와 그거를 넘는 과거 기출 사례가 아닌 하지만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여기다가 모아서 고난도 개념 그리고 유형별로 자료를 좀 분류하고 자료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연습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유형별 자료 분석은 여러분들 전범위에 대한 꼼꼼한 개념 학습을 하기 위한 강좌가 아니고 각 대단원 중단원에서 유달리 고난도로 출제되거나 조금 복잡하게 출제되는 그런 주제들이 곳곳에 이렇게 널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일부 일부 내용들을 발췌해서 고난도로 구성한 그런 강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스텝 3부터는 과거 출제됐었던 기출 상황을 넘어가는 그런 한 걸음 두 걸음 더 앞서 나가기 위한 학습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어려운 내용을 공부할 때 이것만 하면 돼? 아니지. 개념 복습을 같이 하셔야 돼요. 오케이? 항상 어려운 내용을 공부할 땐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얘를 먼저 개강하고 3월 한 중순 후반쯤부터 유형별 자료 분석이 개강되면 이거 병행하시면서 따라오시는 걸 권장드려요. 물론 기출 분석도 계속 하셔야 되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지난 다음에 7월 달에 실전문제와 개강합니다. 실전문제. 자 연구실에서 제작한 그런 문제들로 이루어진 N제 형식의 강좌요. 본격적인 실전에 입각한 그런 고난도 문제들을 여기서 풀어볼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해가 가면서 여러분들의 학습 상태가 월등히 좋아지고 이제 워낙에 우리 우주 뺨을 여러분들 진짜 공부 빡세게 너무나도 많이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실전문제는 스텝 1 수준의 기본적인 문제들은 여기서 좀 배제를 해요. 스텝 2 스텝 3 수준의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공부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거에 출제됐지만 조금 응용 변형한다면 이런 식으로 아직 출제되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의 어떤 생각을 이어나가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 것들 여기다가 다양하게 주제별로 완성된 문항 형식으로 담아서 연습을 하는 강좌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근데 잘 들어 실전문제 스텝 4까지 가잖아요. 실전문제를 어설프게 앞에 공부하고 풀잖아. 문제 안 풀려요. 문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실전문제만 해도 유형별 자료분석을 완벽하게 끝내고 이걸 푸느냐 얘를 대충하거나 건너뛰고 푸느냐에 따라 문제를 푸는 어떤 역량의 차이가 아주 크게 차이가 나요. 이에 대해 무슨 얘기인지 스텝 2까지만 완벽하게 끝난다고 했을 때도 이게 조금 삐거덕 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그래서 실전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실전문제를 개강하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이렇게 들으라고 할 땐 이거 하면서 중간에 막히는 부분들이 있다 없다 있을 수밖에 없어. 문제를 그렇게 구성했어요. 그래서 얘를 하면서 스피드가 됐든 개념이 됐든 과거 기출분석이 됐든 또는 유자분이 됐든 필요한 부분 발췌해서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하시는 걸 저희들이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9월 목표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스텝 파이널 스텝 오직 파이널 이 개강이 됩니다. 분량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2025학년도 수능 대비를 하면서 저희들이 컨셉을 좀 바꿔서 첫 번째 스테이지 두 번째 스테이지 스테이지를 구분해서 첫 번째 스테이지는 조금 출제 가능성이 높은 조금 고난도 개념이 아닌 것들에 대한 보편타당한 내용들에 대한 정리 점검을 먼저 하고 이제 최근 나오는 문제 추세 경향들을 볼 때 좀 빡빡한 문제들에 대한 연습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여기서 충분히 연습했지만 이런 것만 하다가 보면 기본적인 걸 많이 놓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양념을 좀 더 추가해서 두 번째 스테이지 고난도 문제 풀이 도 여기서 일부 같이 곁들여서 진행을 합니다. 이제 6월 9월 목표 을 토대로 이제 신유형들 문제 난이도 대충 이제 파악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입각을 해서 아 올해는 이 주제 이거 느낌 좀 쎄한데 이거 왠지 이거 한번 건드려질 것 같은데 라는 부분 저희들이 열심히 또 연구하고 분석해서 문제 수록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잘 됐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단계적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필요하다. 됐습니까? 그리고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강의 안 듣고 건너뛰지 마.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거나 어려워하거나 헷갈리거나 자주 실수하거나 어? 또는 궁금하거나 또는 궁금하거나 진짜 90 그 내용들의 90% 이상 95% 이상은 제가 강의에서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한 번 듣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으세요. 배속 기능을 활용하면 학습 시간을 단축하는 게 가능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들을 땐 처음 들을 때랑 소요되는 시간이 말도 안 되게 많이 단축돼요. 알겠지? 왜 여러 번 들어라 라고 말씀드리냐 특히 여기 처음 들을 때 안 들리는 게 들리고요. 처음 들을 때 이해하는 정도랑 두 번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또 들었을 때 이해하는 정도가 완전 달라요. 오케이? 어 이거 제가 약 파는 거 아니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재밌는 영화 드라마를 봐.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서 또 보고 싶을 때 있잖아. 또 봐. 또 보면 어때? 처음에 안 보였던 게 보인다니까. 어? 왜 주인공이 저기서 이 컵을 이렇게 내려놓고 갔는지 왜 저기서 시선을 저쪽으로 돌렸는지 뭔가의 나름의 복성과 이유와 그 주인공의 어떤 감정 상태를 표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영상 이런 게 있잖아요. 처음 볼 때 안 보인다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설명드리는 강의 내용이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떤 풀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뇌에 주름이 많아도 처음에 많은 내용이 전달될 때 100% 저희들이 제가 의도했던 100%를 다 챙겨가는 게 쉽지 않아. 그치? 두 번, 세 번 반복하시면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 번 곱씹어 보게 되시면서 되시면 곱씹어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곱씹어 보게 되면 아 왜 여기서 이 내용이 필요했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던졌고 왜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가 만들어졌으며 이런 문제를 풀 땐 그래서 이런 개념이 이렇게 적용되고 저렇게 적용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다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지? 좋아.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순서대로 단계적인 학습을 해주시고 강의 들어주시고 특히 얘 너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스텝 2까지 완벽하게 정리가 됐다라고 했을 때 3등급 정도까지 받는 건 음 충분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의 목표가 사실 그 정도를 목표로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처음 안 먹고 시작할 때 일단 더 높은 곳을 보고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치? 과거 기출 사례들에 대한 완벽한 정리는 여기까지 끝나고요. 그 다음 단계에 대한 학습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잘 들어 이 단계를 무시하고 띄엄띄엄 공부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뭔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커리큘럼 영상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념 기출 물량이 많지 아, 그래 이건 대충 내가 아는 것 같은데 넘어갈까? 넘어갈까? 또는 시간 지나면 까먹는 게 당연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날라갔어요. 근데 본인이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 그 상태에서 이런 거 이런 거 하면 문제가 잘 안 풀린다라는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수능날이 임박해서 점점점점 수능날이 다가올수록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모르는 내용을 선명하게 본인이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면 본인이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발췌해서 공부를 다시 하면 괜찮아요. 치울 수 있어. 근데 진짜 공부를 듬성듬성 띄엄띄엄 아유 저 많으니까 대충 할까 대충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수능이 목전에 다가왔는데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내용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문제를 풀면 특정 주제에서만 틀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틀리고 저기서도 틀리고 알고 있는 주제이지만 조금만 어렵게 놔도 틀리고 그냥 완전히 채점해보면 지뢰밭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렇게 되면 9월달 10월달 11월달 초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돼. 이해가?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내용들을 채울 때 밀도 있게 빡빡빡빡 채우는 게 맞는 거지 대충 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라고 아시겠습니까? 물론 이 개념 강좌 기출분석 강좌를 듣고 공부할 땐 진짜 제가 강의에서 설명드리는 모든 내용들을 다 채우면서 가는 건 힘들어. 알겠지? 그래서 일단 진도에 맞게 차근차근 다 설명 듣고 따라가시고 반복을 하시면서 더 꽉꽉 눌러주는 다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고 됐습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스텝3, 스텝4에 대한 어떤 컨텐츠를 따라오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됐습니까? 정리하면 스텝2까지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최소한의 기본적인 학습 단계 그 다음 스텝3, 스텝4까지에 대한 완벽한 매끄러운 학습이 되기 위해선 꾸준한 반복 학습 개념 복습이 필요하다는 거 강의 띄엄띄엄 건너뛰지 말고 배속기능을 활용하셔서라도 다 들어주십사 오케이? 부탁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컨텐츠 들어갑니다. 베이징 모의고사 12월, 3월, 5월에 각각 베이징 모의고사 레벨1, 레벨2, 레벨3가 개강이 돼요. 베이직이라는 단어 때문에 아유 선생님 저는 뭐 이 정도 이 정도 갔는데 저는 베이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자 여기 써있다시피 베이징 모의고사 레벨1은 스텝1 수준의 한 회당 12문제로 구성된 모의고사고요. 총 15회가 제공됩니다. 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레벨2는 스텝1에 스텝2의 일부 내용들을 추가한 문제 15문제가 한 회로 구성되어 있고 총 15회 레벨3는 스텝1,2에다가 스텝2에 조금 더 뭔가 양념을 칠 수 있는 그럴만한 내용들을 이 안에 담아서 한 회당 15문제 총 15회로 구성한 모의고사 콘텐츠입니다. 잘 들으세요. 각 회차마다 목표 풀이 시간이라는 걸 저희들이 설정해놨어요. 그래서 레벨1에 12문제를 풀 때 30분간 푸는게 아니고 어떤 회차는 8분 어떤 회차는 구문 이런 식으로 목표 시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기서 제공되는 목표 시간 되게 여유있게 저희들이 제공해드리긴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다 해보고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근데 그 제한된 시간 내 문제를 풀고 검토를 하고 채점을 해서 완벽하게 모든 회차 하나도 틀리는 거 없이 다 맞는다 라는 건 정말 어려워요. 알겠지? 그리고 레벨2, 레벨3 가잖아? 문제 자체가 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문제들이 저 안에 또 담겨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 볼 땐 쉬워 보이지만 함정이 포함된 문제도 있겠냐 없겠냐? 있겠죠? 그래? 그래서 조금 빠르게 여러분들이 조금 빠르게 풀어내면서 시간을 단축하고 확보 뒤에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베이징 모의고사는 문제풀이 어떤 시간 단축을 위한 연습 많이 어렵지 않은 기본적인 개념 점검을 위한 연습 문제풀 때 실수를 줄이기 위한 연습 그 세 가지를 목표로 구성된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남들 다 틀리는 문제만 틀리진 않아요. 그쵸? 남들 안 틀리는 문제 틀려갖고 사단이 나는 거잖아. 그치? 어 저기서 연습을 해주시고 그래서 스텝2까지 잘 끝내고 여기까지 해도 여기까지 완벽하게 연습이 되면 진짜 3등급 정도는 어쨌든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전해요. 더 이후 단계 학습이 어쨌든 더 필요하기도 한 거고 자 그 다음 오즈 모의고사 어드밴스드 모의고사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 어드밴스드라는 표현을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저도 어쨌든 오즈 모의고사 본격적인 완성형 모의고사입니다. 4개의 시즌으로 구성돼 있고 각 시즌당 각 시즌당 4회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총 16회의 모의고사가 6월 모평 전에 9월 모평 전에 그 다음 9월 모평 이후에 수능 전달에 총 4개의 시즌으로 제공이 됩니다. 오케이 쉽지 않아요. 자 그럼 모의고사 컨텐츠 실전에 입각한 훈련을 하기 위한 컨텐츠 그리고 정규 커리큘럼 소개 말씀드렸는데 자 끝으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자 내년 수능이 치러지면 우리 오즈지구가 카페 네이버 카페 있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오즈지구가 오지훈지구가 치면 이렇게 바로 나와요. 거기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열심히 지구가를 공부하시는 우리 오즈패밀리 여러분들 거기에 참 많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매년 수능이 치러지게 되면 수능이 치러진 날부터 이제 당분간 지속적으로 이제 많은 후기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공부해서 성과가 어떻게 나왔고 저는 이렇게 했는데 좀 안타까웠고 등등 수많은 후기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2025학년도 수능이 치러지고 나서도 난 다음에도 너무나 많은 글들을 여러분들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찾아보면 비단 2025학년도 수능뿐만 아니라 예전 수능에 대한 어떤 날짜 근처를 검색해보면 정말 많이 그런 글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이제 많은 성공 사례들이 있어요. 저는 선생님 커리큘럼 어떻게 듣고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했더니 점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아. 근데 이제 예비수험생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거거든. 어? 이 형 봐봐. 점수 잘 받았는데. 어떻게 공부했을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음. 저 지구과학원 이번에 수능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부하고 어떤 커리큘럼 어떻게 들어야 되는 게 좋을까요? 막 물어봐요. 음. 근데 그런 성공 사례들에 대한 장문의 글을 보면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공통적인 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비수험생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 그런 수많은 성공 사례들에 대한 공통점 그 어떤 분들도 전체 커리에서 이거 하나만 들었더니 됐다. 이런 거 없어요. 알겠지?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 10년 전 그때는 그런 게 돼요. 그때는 지구과학 문제가 되게 쉽게 나왔던 과거 꼬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 게 가능했어. 때로는. 근데 지금 나오는 문제 출제 수준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성공 사례들에 대한 모든 글들의 공통 부문은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중간에 힘들고 너무 지쳤고 했지만 이 악물고 끝냈고 어? 한 번 보고 안 돼서 두 번 보고 세 번 봤더니 처음에 안 보였던 게 보였고 결국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맞았고 어? 와 제가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고 어? 뭔가 새로운 경지 새롭게 눈을 뜨면서 문제가 이제 착 보이기 시작했고 그랬더니 수능에서도 어? 그 긴 시간 동안 수능 치르고 오후에 탐구 시간에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정신줄 부여잡고 잘 풀어내서 성취해냈습니다. 다 이런 내용이에요. 맥락이 이래. 알겠지? 그래서 예비수험생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 대충해서 날로 먹겠다. 이건 절대 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어? 설령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문을 다 써버리면 다른 데서 뭔가 손해볼 일이 생길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래. 그러니까 뭐 이것도 잘 되고 다른 것도 잘 되면 좋은데 좋아. 요행을 바라지 말자 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노력 노력을 진지하게 진중하게 진중하게 하신 다음에 좋은 성과를 얻는 그런 바람이 올바른 방향이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다들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야 모의고사 풀 때 진짜 와 진짜 죽는 줄 알았다. 어? 이 점수를 받으면서 나 진짜 이게 그동안 한 게 뭐였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냐? 이 문제를 저희들이 되게 빡빡하게 냈거든요. 왜? 앞서 초반부에 말씀드렸잖아. 2025학년도 수능은 쉽게 나올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지구과학이. 오케이? 6월 9월 봤을 때 국영수 뭐 킬러문항 배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국영수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문제를 풀고 분석한 건 아니지만 선생님들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그렇다면 탐구에서 변별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탐구 영향에서 지구과학원이 응시생수가 많은 편이거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확 그냥 이렇게 질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칫 응시생이 많은 이 원과목 지구과학원에서 너무 쉽게 해서 상위권 변별력이 무너져버리면 안 되잖아. 어쨌든 여기서는 줄을 세우고 구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따라서 그런 예견을 하다 보니 각각 시즌의 문제들을 이전보다는 더 많이 어렵게 출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지 모의고사에 풀면 학생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아요. 왜?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근데 잘 들어 얘는 여러분들 상처받으라고 저희들이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문제 만드는 게 아니고요. 틀릴 거라면 미리 틀려보고 실수할 거라면 미리 실수해보고 문제 풀다가 시간 부족을 느껴볼 거라면 미리 느껴보고 이렇게 문제가 구성됐을 땐 어떤 길로 문제 풀이를 하는 게 좋을지 어떤 과정으로 답을 찾는 게 좀 더 현명한 풀이가 될지 에 대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경험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컨텐츠예요. 알겠지? 그래서 오지 모의고사는 점수에 연연하시면 안 되고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이렇게 놨을 땐 이렇게 대처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농담 아니고 2025학년도 수능은 이 오지 모의고사 그리고 특히 이 말씀은 안 드릴 수 없는 게 유현별 자름석 실제 문제 아무래도 문제가 어렵게 출제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콘텐츠가 실제로 높은 점수를 받았던 분들에게 아주 뭐라고 하지 달콤한 어떤 그런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됐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아시겠죠? 근데 얘네들을 소화하기 위해선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알겠지? 건너뛰시면 안 된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더 해봤자 계속 잔소리가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난이도에 대해서 한 말씀 덧붙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와 선생님 지구과학은 2015학년도에 너무 어렵게 나왔는데 2016학년도 어떡하죠? 어떡하긴 2026학년도 수능 난이도가 어떤 식으로 출제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 뭐 출제하시는 분들이 적혀졌냐?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고 잘 들어. 어렵게 출제되든 쉽게 출제되든 어떤 난이도로 출제되든 여러분들은 교육과정 내 모든 내용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연습하고 훈련한 상태에서 어떻게 출제되도 우리는 다 맞추는 걸 목표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알겠지? 차라리 문제가 쉽게 출제돼서 1등급 컷이 50점 이 됐을 땐 그때는 다 맞춰낸다 하더라도 만점 표준 점수가 그닥 높지 않기 때문에 아예 기회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쉽게 출제되거나 어렵게 출제되거나 전체 응시 집단 내에서 여러분들의 위치가 크게 변하진 않아요. 맞지? 어렵게 출제되는 만큼 평균적으로 낮아지고 등급 컷이 낮아지니까 됐어? 문제 풀 때 기분은 나쁘지 안 풀리니까 시간도 촉박하고 뭔가 스트레스를 받아 하지만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응시 집단 내에서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는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물론 문제가 쉽게 출제될 때 어렵게 출제될 때 조금의 유불리가 갈리는 성적대 구간이 있기는 해. 있기는 한데 그건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차라리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됐을 때 공부를 진짜 열심히 빡세게 한 분들이라면 남들 다 어렵다고 징징대는 시험을 혼자 편안하게 풀어서 가뿐하게 점수를 받았다 라고 했을 때 백분이든 표준 점수든 저 위로 속고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아. 그래서 2026학년도 수능이 어떤 식으로 어떤 난도로 출제가 될지를 걱정 고민할 시간조차 없다. 어떻게 나오든 우리들은 다 풀어내고 맞춰낼 것이다. 라는 인력으로 공부해 주시고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오직 패밀러분들이 아주 아주 시험 문제가 어렵게 출제된다 하더라도 우리들만큼은 문제를 편안하게 어? 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어? 또는 한 두어 걸음 앞서 나간 상태에서 뒤돌아보면서 편안하게 풀고 가뿐히 만점을 받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매년 저의 목표는 수능 지구가 등급 컷 상승의 원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강의를 제공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어? 오케이.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 저의 입장에서도. 그래서 언제나 또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거고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커리큘럼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면서 띄엄저엄 공부하지 마시고 열심히 정정당당하게 많은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케이? 자, 끝까지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중간에 지치거나 힘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 멱살 잡고 위로 끌어올리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저는 그럼 이제 강의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 강의에서 뵙도록 하자고요.